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개적으로 부정성어 관련 토론회를 갖겠다 이렇게 약속하더라도 과연 화태경이 약속을 지킬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그는 요리뺑실 저리뺑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들이대면서 부정성어 토론회를 피하고야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도망을 친 겁니다. 출행랑을 친 겁니다. 사실 하돌돌돌의 전제조건대로 어느 공중파에서 두 사람의 토론회를 중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3선 정도가 됐으니까 아마 사실 공중파 정도는 나가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방진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산에서 국회의원 3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부산에서 공천을 소위 국민의힘에서 받으면 그것은 막대기라도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으면 무조건 야당 출신들은 부산에서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산 경남 대구의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이라는 것은 공천위원장이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준 자리라는 것이죠. 남이 만들어준 자리를 가지고 호가호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파 정도는 나가야 토론회를 할 수 있다. 얼마나 건방진 생각입니까? 어느 사이에 부쩍 커버렸는지 최소한 공중파 정도가 중개를 해야 황교안하고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태경이 자기 자리에 취한 모양입니다. 그의 초년병 시절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건방져도 유분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대형 유튜브 몇 군데는 얼마든지 환영하면서 달려갈 텐데 참으로 건방짐과 참으로 오만함과 참으로 자만심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장이란 자문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결국 하태경이 공개 토론회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합니다. 황교안 후보의 sns 글은 이렇습니다. 하태경 후보님 결국 공개 토론을 피하시네요. 지난 9월 28일 nbc에서의 제4차 토론회에서 저는 부정선거가 가짜 뉴스라는 허언을 하는 하태경 후보에게 신속히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후보 측에서는 공개 토론의 조건으로 공중파나 종편에 tv중계방송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그 섭외를 제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방송사가 야당의 후보 두 사람만의 공개 토론을 중개해 주겠습니까? 경선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각 tv방송사에서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하태경 후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10월 2일 날 저는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토론 장소가 하태경 후보 캠프건 저의 캠프건 상관없으니까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실무진에게도 직접 연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일까지는 공개 토론을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하태경 후보 측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일 어제 또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꼭 공개 토론을 마치자고 페이스북으로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하태경 후보 측에도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후보 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TV 토론으로 하고 나머지 일시장소 방식은 황교안 후보님에게 이림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은 여기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 토론을 피하겠다는 하태경 후보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군요. 황교안 후보의 sns에서 글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비겁한 친구구나 비겁한 액수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좌익들이 하는 아주 흔한 방법이죠. 다른 사람의 덤태기를 씌우는 방법입니다. 사악한 자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사악한 자는 항상 말을 바꿉니다. 사악한 자는 항상 음모와 계략을 꾸밉니다. 사악한 자는 항상 악에 편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악함을 그에게서 보고 보고 또 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하게 될지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공천 세분을 잘 받고 국회의원 된다는 것은 그냥 남이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사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이 만들어준 자리 자기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 남이 만들어준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더듭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음번 공천에서는 필히 하태경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해군대에 사시는 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음 공천 때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하태경 후보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도록 여러분 힘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천 때는 저도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자리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국가가 몰락해가는 초석을 제공하는 4.15 부정선거를 가장 격렬하게 격렬하게 열렬하게 그렇게 하태경과 이준석이 원팀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경고장도 분명히 하태경 작품일 걸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후보도 바로 어제 실시됐던 kbs 토론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내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후보에 두 번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너무한 일이다. 윤석열이나 하태경을 제외한 홍준표나 최재형 후보는 절대로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경고장을 보내도록 그런 업무나 계략을 꾸밀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보면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본 특성이 다른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발언을 못하지만 황교안 후보는 용감하게 발언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책임질 몫이고 그 사람의 주장도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 홍준표 의원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 후보가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각자가 소신을 발언할 수 있는데 그 소신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관리 선거관리위원장이 명의로 경고장을 보낸다. 그건 너무한 겁니다. 너무한 겁니다.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경고장이 날아간 겁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태경 작품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태경이 작품일 것이고 이준석과 합동작전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두 친구가 아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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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